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Y 무이자 이벤트로 구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테슬라 모델 Y의 주니퍼 신형을 기다려야 될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제 생각은 굳이 우리가 한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밖에 신차를 타는 걸 누리지 못할 텐데 곧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건 좋아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신형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 차가 신차로 유지가 되면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반대로 수명이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뒤가 되면 구형이 되고 심지어 그 구형이 된 상태에서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무이자라고 살 필요가 있나 모델 3 하이랜드는 사면 아주 좋아요 전기차는 사려고 하면 지금은 그냥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사면 정답이에요 하지만 모델 Y는 고민 좀 합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렉서스예요 지금 렉서스 ES300도 구입을 하면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죠 왜 그럴까 이 렉서스 ES 지금 봐도 예쁘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8년에 나왔어요 2018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19, 20, 21, 22, 23, 24 무려 6년 꽉 채우고 6년이 지났죠 6년 중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물론 중간에 이제 중신형이 한번 바뀌었어요 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뭐가 다르지 라고 할 정도로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잘나왔고 잘나온 그대로에서 약간만 다듬으면서 길게 가요 자 이런 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아무래도 3년마다 요즘에는 바뀌는 바꿔버려야지 사람들이 신차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에 내가 타던 건 구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차 수요로 계속 바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 하나가 미리부터 그냥 처음부터 잘 나와서 큰 변화 없이 한 6년 이상 가버리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한 4, 5년, 6년 차 되면 아무래도 신차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쉽겠죠 근데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내 차가 무려 6년 동안 거의 후속 없이 신형이야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렉서스 ES도 후속이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건 테슬라 역시도 똑같은 걸 누렸어요 테슬라의 모델3가 공개된 게 2016년이에요 16년이면 얼마? 17, 18, 19, 20, 21, 22, 23, 24 거의 뭐 꽉 채워서 8년, 7년 얼마가 넘었죠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신차 효과를 누린 거예요 물론 기기적이나 CPU나 칩셋이나 연산이나 구조 자체는 사실은 초기에 테슬라 모델 그러니까 구형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말고 그것도 초기형과 후기형은 완전 달라요 성능이나 기능이나 굉장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관을 중시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내 차가 후속 없이 신형으로 6년, 7년 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형 6, 7년 동안 탄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걸 초기에 우리는 초기부터 살 수는 없었지만 초기부터 산 사람들은 정말 좋았던 거죠 길게 신차로 쭉 차다가 이제 한 6, 7년 지나서 하이랜드 나와서 또 이걸 제가 잘 받으면서 증거 가격 잘 받으면서 또 하이랜드로 바꾸고 그렇게 가능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랜드 나온 건 역시나 기기적인 거 뭐 칩셋이나 연산이나 뭐 형태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바꾸면서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 테슬라의 형태로 본다면 꽤나 오래 최소 5년, 6년 이상 갈 가능성이 높겠죠 즉 지금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를 사는 건 괜찮아요 굉장히 현명한 거죠 신차 효과를 길게 누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아쉬운 거예요 특히 이제 뭐가 아쉽냐면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에는 후면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끝에 살짝 구부러진 게 펴져 있고 좀 더 날렵해진 그 스타일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기본적인 차체 스타일은 비슷하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아 저게 하이랜드네 아는 사람들만 앞뒤 보면 알지 측면만 보면 네 어 저거 테슬라 모델3 그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에는 구형 신형이 앞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테슬라 모델 Y는 이게 아 내 차 구형이네 아 저 신형 이게 너무 느낌이 확 오는 게 뭐냐면 저 후면에 이게 스파이샷을 바탕으로 추정한 저 빔같이 긴 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로봇컵에 마치 그 눈빛 긴 것처럼 저게 포르쉐도 들어가고 요즘 다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스파이샷에 나와있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진짜 같겠죠 모델 Y의 스파이샷 사실 이건 스파이샷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불법샷이죠 위장막을 걷어내고 촬영한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가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이 좋아서 거의 진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후면에 약간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거기에 테슬라 로고가 있고 긴 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게 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불빛이 여튼 이 것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후면이 너무 달라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3 하이랜드는 램프가 끝이 살짝 구부러지거나 하단에 조금 차이가 있거나 그 정도 차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기존의 모델 Y와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저건 아예 긴 포러시처럼 불빛이 있고 테슬라 로고가 멋지게 있는데 비해서 모델 Y는 저게 없어요 누가 봐도 뚜렷하게 신형 구형이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 후면에서 전면도 날카롭게 바뀌긴 하겠지만 전면에서도 이게 앞에 저기 램프가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모델 3 하이랜드처럼 날렵하게만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여튼 마찬가지로 뒷면에 뭐 모니터가 들어간다든지 전체적인 걸 하면 사실 굉장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다르게 나오는 차를 우리가 이제 짧으면 6개월 길어도 한 1년 이내로 보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무이자라고 굳이 구형이 곧 될 진 구형이 될 모델 Y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모델 Y는 좋아요 지금도 근데 모델 3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 승차감이에요 그 승차감에서 테슬라가 확실하게 기술이 올라왔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모델 3 하이랜드를 타면 굉장히 무르다 부드럽다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존의 그 전기차들의 어떻게 보면 초기형 전기차들이 스케이드보드 형태 하단에 배터리를 깔고 그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테두리 그리고 그 배터리 보호하기 위한 그 테두리를 차체 하부 밑에 박혀버리니까 이게 차체가 거의 레이싱카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구형이 아주 초기에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특히 뒷좌석이 그건 사실 레이싱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레이싱카가 차체의 비틀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강성을 높이고 부분 부분 접합 많이 용접 많이 하고 덧대서 용접을 하기도 하고 실내는 당연히 롤케이지 최대한 설치를 하고 차체의 뒤틀림이 경주차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구조적으로 뒤틀림이 없도록 하단에 배터리가 거대하게 주변에 보호를 받으면서 박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체의 뒤틀림이 없어 이게 단점이 뭐냐면 뒷좌석이 너무 불편해 마치 경주용차가 서스펜션이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경주용차는 마치 그거가 똑같은 거야 구조적으로 그래서 테슬라의 초기 버전들은 뒷좌석이 굉장히 불편하다 승차감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오면서 야 이거 이슈요는 웬만한 고급차처럼 굉장히 부들부들하다 고급지면서도 뭔가 부들부들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딱딱한 3시리즈 대용으로 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물러져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드럽고 이제는 아쉬운 게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모델3 하이랜드가 근데 그게 스케이드보드 방식은 똑같거든 그럼 거기에서 서스펜션이나 뭔가를 통해서 테슬라가 승차감을 부드럽게 하는 식으로까지 기술이 완숙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SUV에서 더 극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델Y 주니퍼의 승차감이 기존 지금의 테슬라 모델Y와는 굉장히 차이나 가능성이 높다 디자인적으로도 차이가 많고 실내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승차감조차도 차이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무이자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만에 이걸 사야 되냐 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래도 난 지금 당장 필요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한 1년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후속이 나오면 그게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이 스타일의 차가 앞에 서 있어 그럼 너무 크게 차이 난단 말이야 내 차랑 불과 6개월 1년 빨리 산 것 뿐인데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멋지게 나온 차가 신형이 앞에 굴러다니면 그럼 속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3년이나 4년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나 렉서스나 마찬가지로 한 번 나오면 5년 6년 간단 말이야 내부의 기능만 바뀌면서 그럼 5년 6년 동안 내가 불과 6개월 1년 빨리 타고 싶어서 샀다가 구형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는 거죠 아쉽게도 만약에 나오자마자 바로 주니퍼를 사면 오히려 신형으로 우리가 이걸 5년 6년 동안 누리는 거야 그럼 정말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명한 소비가 뭐냐 물론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저라면 주니퍼로 가는 게 무조건 맞지 않나 지금 차가 뭐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거 최대한 타는 거예요 타다가 주니퍼로 한 방향에 가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계약을 하고 해야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뭐 오를 수도 있겠죠 초반에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잘 보시면 흐름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자동차 산업이 가고 있는 게 지금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이게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미국과 똑같이 중국 차에 대한 제안을 하는 노력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미국의 제안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요 뭐 동남아 국가나 중동 국가나 그런 국가에서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네 자 이게 말레이시아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말레이시아에서 캐딜락의 XT5가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아 이거 중국이네요 중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중국에서 이 캐딜락의 XT5가 24년 9월 28일 공개가 됐는데 가격이 놀라워요 구역 모델보다 가격을 얼마나 내렸나 30% 하라겠습니다 말이 안되죠 우리는 이런 자동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30%씩 내린다는 걸 경험 못해봐잖아 근데 이렇게 안하면 안 팔릴 정도로 지금 중국에 나오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이제 독삼사 중국인들이 가장 동경했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경했던 게 벤츠 BMW 아우디 그 다음에 캐딜락이에요 이 4가지 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진국의 자동차라고 해서 약간 선망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늙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은 그냥 니오 니오토 지커 같은 중국의 젊은 기업가들이 하는 그 젊은 전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더 동경을 해요 이제 그 젊은이들은 벤츠 BMW 아우디 캐딜락 같은 걸 동경을 안 해 그건 그냥 구닥다리 늙은 아저씨 옛날 아저씨들이 서구권에 대한 동경이 있고 거기에서 사던 거예요 그 정도로 되어버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니오 니오토 비와이디나 중국 애들이 확 올라오고 반대로 동경하던 그 자동차들의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무신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차가 나왔는데 무려 30%씩 할인을 해서 내놔을 정도로 그게 아니면 유지가 안되는 거야 기존의 망이 디자인이 예뻐요 얼마나 멋져 이런 신용을 이건 세계에서 어디 못 보는 거야 중국 시장만 롱일 버전 나오고 온갖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팔라고 벤처, BMW, 아우디가 다 롱일 버전 나오고 난리죠 그럼에도 이제 점점 그 동경이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활인해서 팔고 있어 이 흐름이 전 세계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BYD는 BYD는 지금 판매량이 어떻냐 우리는 지금 BYD의 중국 전기차 망했고 BYD 뭐 어떻고 죄송하지만 그런 거 다 믿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진실만 보면 돼요 BYD가 9월 판매량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지금 BYD는 판매량에서 계속 역사상 최고를 신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몇 년 내로 BYD는 전 세계 판매량에서 거의 2위에서 1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안 믿기죠 자동차 판매량에서 월별 판매량에 세계 최고 가장 많은 자동차가 중국의 BYD다 안 믿기잖아 그게 당연히 복스바겐이나 도요다나 이런 애들이 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실을 봐보세요 얘들의 성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연대비 4% 증가도 아니고 45.6%가 증가를 했어요 BYD 9월 공식 판매데이터 사상 최대 9월 총 41만 9천대를 판매했다 그중 승용이 41만 7천대 전년 대비 45.6%가 증가했다 41만 9426대 거의 월별로 해서 거의 미친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고 있다 아니요 그리고 이런 중국의 자동차들이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품질로 올라오니까 가격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이 덜 닿는 국가에서 동남아나 중동의 국가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가격 싸지 기술 좋지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BYD의 자동차들은 주행연장용은 기름 한번 놓고 2000km씩 달려요 아직 한국은 그 기술도 없어요 그 기술 얘기하니까 공론화 돼서 한국 기업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갈까봐 이제 중국에 댓글 작업 하느니 뭐니 이런 언론들이 앞세워서 겁주고 있죠 한국은 아직 2000km 가는 그런 주행연장용 기술이 없어요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자동차 가져와서 뺏기겠죠 걔들이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 자동차 가져와서 뺏겨서 뭐 비슷하게 만들겠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테슬라가 품질이 압도적으로 올라온 게 언제예요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술이 압도적으로 올라왔죠 품질 제조 품질이 BYD가 테슬라를 누르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자동차 1순위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제로 에미션 차량협회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자동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24년 7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12,400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됐고 그중에서 17%가 BYD 시리예요 그 다음에 BYD 아토 3 놀랍게도 1위 2위가 테슬라가 아니에요 물론 가격면에서는 테슬라가 비싸죠 3위 테슬라 모델 Y 그 다음 4위 테슬라 모델 3 그 다음에 5위 BYD의 돌핀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스마트 브라우스는 독일이 저렇게 할 일은 없는데 저게 중국 아닐까요 그 다음에 MG 중국 그 다음 BMW BMW 보십시오 미국의 영향이 없는 나라에서는 치고받고 싸워버리면 이미 중국 애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자들이 진실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하지만 이미 미국의 영향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아바타나 중국의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 쫙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싸게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국가가 중국이랑 싸우고 야 미국 우선이다 뭐 중국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선입견이 없잖아 그런 것 같아 그냥 상품성이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흐름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은 중국의 자동차가 전세계로 쫙 밀고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내년에 뭐 LFP에 대한 특허도 다 만료가 되고 그러면 중국의 LFP 기반의 전세계를 밀고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일 거예요 거기에서 기존에 비싼 전기차를 고집하던 그 자동차 3원계 기반으로 전기차를 고집하던 그 자동차 대부분이 차량 판매가 거의 붕괴를 할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안 만들 수는 없잖아 만들어서 재고가 계속 누적이 되고 지금도 이미 자동차 회사들이 누적이 많아서 재고들은 뭐 어라운드 비유를 붙여준다든지 활인을 한다든지 그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가면 활인을 더 많이 하겠죠 우리가 굉장히 기괴한 팬데믹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엄청나게 활인해서 구입하는 걸 당연하게 경험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모델 Y까지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자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내년에 사도 크게 손해를 보고 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 엄청나게 올리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물론 초반에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면 한국에는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예전처럼 콧대놓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동차들은 이제 활인은 엄청 할 거예요 자 이 흐름으로 가면 테슬라도 콧대놓게 계속 가격을 높이 유지를 못할 거예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저런 나라나 동남아를 보듯이 저렴한 것에서 중저가까지는 이미 중국 애들이 쫙 치고 나와버리고 있어요 양쪽으로 테슬라도 마냥 콧대놓게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마침 미국산으로 캐나다나 영국이나 꽤나 많은 나라에서 이제 벽을 세워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중국산은 이제 자 판매하는 경쟁하는 판매 지역에서는 경쟁이 점점 불리해질 거잖아 근데 판매는 해야 돼 그럼 결국은 가격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뭐 FSD를 공짜로 준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콧대놓게는 계속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유추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내 돈 내가 쓴다는데 상관은 없지만 이거 보십시오 지금도 이 그 렉서스의 이 신형 2018년에 나온 이 신형이 6년 동안 신형이었어요 이걸 구형을 샀다면 6년 동안 고통을 받았겠죠 그리고 지금도 EX ES 이건 사면 안 되죠 왜 이제 한 1년 내로 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멋지게 신형이 나오면 그건 역시나 202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탈 수 있겠죠 아마 2030년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신형을 길게 5년 6년 이상 탈 수 있죠 자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3년마다 바꾸는 애들이면 괜찮아요 지금 샀다가 어차피 뭐 저것도 구형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지만 렉서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대의 변화가 있으면 길게 가기 때문에 굳이 그 긴 시간을 고통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기다리시라 감사합니다